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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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5일 뒤에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이름 같은 것들은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X라든가 QI라든가 이렇게 아까쯤 발음하기 되게 힘든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것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면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배경을 드리자면요.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및 충청시 당위원의 석이었던 모 씨 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 영국 사업가를 살해한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본인의 자리에서 있다는 낙마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판이 지금 5일 동안이 진행이 되고 멈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기니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원스 라이징 스타르 오브 차이니스 폴리틱스 차이니스 폴리틱스였으니까 중국 정치계이고요. 중국 정치계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이징 스타르 떠오르는 그런 스타였던 fell dramatically out of favor fell dramatically out of favor 하지만 스타였던 사람이 dramatically, 극적으로요. fell, 떨어졌습니다. out of favor 사람들이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끔 인기가 탁 추락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와이프가요. 부인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지어지면서요. 이런 스캔들 때문에 인기가 아주 급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무섭죠? 부인이 살인사건과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 번이요. 보 디나이스 보 디나이스 그래서 보 디나이스 이 보가요. 무엇을 디나이스 그 부인하고 있습니까? 브라이브리 자, 브라이브리는요. 뭐, 뇌물 수수가 되겠고요. 자, 브라이브리 뇌물 수수이고요. 그 다음에 corruption 부정부패 and investment investment는 횡령이 되겠습니다. 또 횡령 같은 그런 그 차질을 이 사람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 부정부패라든가 하는 그런 일이 뭐, 유독 뭐, 어느 한 국가에 한정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참 독특하게 부인이 살인사건과 연루되었고 이런 내용을 참고 저희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재미난 CNN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Bye-bye. China's Xinhua News Agency reports the trial of former Chongqing Communist Party Chief Bo Xilai has concluded after five days. The once rising star of Chinese politics fell dramatically out of favour after the scandal over his wife's involvement in a murder. Bo denies the bribery, corruption and embezzlement charges against him. next time and the other one and the third other one was